담양군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청년 근속장려금은 담양에 소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의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의 취업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.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라는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담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.